안녕하세요 에브리니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피아 비스티의 어깨 끈 뜨는 법하고 테두리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모티브를 다 연결을 하셔서 몸판을 다 뜨셨다면 이제 이렇게 어깨 끈을 뜨고 짧은뜨기와 피코로 한 단을 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깨끈을 한쪽은 떠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 어느 쪽을 먼저 뜨시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어깨끈을 떠서 끝까지 연결을 하셨다면 역으로 반대로 이 어깨끈 부분에 짧은뜨기하고 사슬코를 반복해서 다시 올라와 줄 거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놓으셨을 때 왼쪽을 먼저 연결하셨으면 왼쪽 어깨끈을 뜨고 겨드랑이 부분 몸판의 겨드랑이 부분을 한번 마무리 해주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오른쪽 이쪽에 어깨끈을 먼저 뜨셨다면 여기서 어깨끈을 떠서 뒤에 연결하겠죠 그럼 연결해서 다시 짧은뜨기로 앞으로 올 거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몸판 몸판의 짧은뜨기와 피코뜨기로 쭉 마무리를 해주시고 반대편 이 어깨끈까지 다 연결이 돼요 한 번에 그래서 뒷면까지 해서 끝까지 이 한 바퀴를 다 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을 오른쪽 어깨끈을 뜨셨을 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고 나면 여기 여기 옆구리가 남죠 여기는 끝부분에서 실을 새로 걸으셔서 시작하셔도 되고 그게 좀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끈 어깨끈 뜬 부분에 실을 새로 걸어서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반복해서 쭉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이 방법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하시면은 다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깨끈을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모서리 여기에 사슬 5코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에 사슬 5코 중에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코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5코를 뜨고 왼쪽 왼쪽 첫 번째 사슬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슬 3코가 한길긴뜨기니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2코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편물을 돌리면서 왔다갔다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단을 뜨셨으면 사슬 5코를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항상 사슬 5코를 뜬 다음에 이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시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슬 5코 뜨고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방향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한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사슬 5코를 떴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슬 3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떠주시는데 이 구멍 하나를 한 단이라고 계산을 하시고 총 20단을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20단을 뜨고 21번째에서 반대편으로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20단을 먼저 쭉 떠주세요 이렇게 20번을 다 반복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슬 3코를 뜨시고 실이 꼬이지 않게 이 끈이 꼬이지 않게 반대편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슬 3코를 뜨고 코에서 바늘을 뺀 상태에서 이 반대편 오른쪽 첫 번째 코 이 사슬 5코 중에 오른쪽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 실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끈이 꼬이지 않게 잘 놓으시고 실을 당겨와서 연결 한번 해주고 나서 이 구멍 이 코너 구멍에 그냥 바늘을 넣어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첫 번째 사슬 코 왼쪽 첫 번째 사슬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첫 번째 사슬 코에 넣어서 실을 연결해주고 가운데 걸쳐서 빼뜨기 한번 왼쪽 사슬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한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밑에 20번째 이 20번째 단에 하나 둘 셋 사슬 3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뜨시고 나서 이제 이 끈의 짧은뜨기 하고 사슬 코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1코 뜨고 이 기둥 부분에 짧은뜨기 2코 건너 갈 때는 사슬 1코 다시 짧은뜨기 2코 사슬 1코 짧은뜨기 2코 사슬 1코 이렇게 끝까지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짧은뜨기 하고 사슬 코를 다 반복하셨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판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길긴뜨기 3코 여기는 짧은뜨기 이제 짧은뜨기 하고 피코를 반복해서 떠 주실 건데 짧은뜨기 2코에 피코를 한번씩 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짧은뜨기를 떴을 때 피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코수가 한길긴뜨기 3코 사슬 5코 사슬 7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길긴뜨기 3코는 양쪽 끝에만 떠 주고 사슬 5코일 때는 짧은뜨기 2코 사슬 7코일 때는 짧은뜨기를 3코 떠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공식을 바탕으로 하시되 짧은뜨기를 2코 뜰 때마다 피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잘 숙지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럼 끈에 짧은뜨기 2코까지 다 뜨셨으면 이 한길긴뜨기 코에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뜨고 가운데는 뜨지 않아요 세 번째 짧은뜨기 코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를 1코 뜨세요 그러면 2코를 떴죠 그럼 2코 떴을 때 피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슬 5코에는 걸쳐서 짧은뜨기 2코 그럼 이때도 2코를 떴기 때문에 피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땡기면서 뜨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 짧은뜨기 코가 모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땡겨서 뜨지 마세요 그러면 사슬 7코에는 우리가 짧은뜨기가 3코니까 하나 2코를 뜨고 피코를 만든 다음에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1코 더 떠줘야 되죠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또 사슬 7코니까 짧은뜨기를 1코 떴는데 오른쪽에서 1코 떴기 때문에 하나 둘 그러면 두 번째 코에 피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1코 2코를 더 떠주시면 되죠 그러면 또 피코를 만들고 그 다음 7코로 또 넘어가서 1코 2코 뜨고 피코 만들고 1코 마저 뜨고 여기서는 사슬 5코니까 짧은뜨기 1코 뜬 상태에서 피코 만들고 짧은뜨기 1코 더 떠주고 한길긴뜨기 코에서는 1코 1코 가운데 코는 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1코 2코 뜨고 피코 그 다음에 가운데 코는 뜨지 않고 세 번째 코를 짧은뜨기를 뜨면 우리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부분 세 가지 모티브 이 세 모티브가 만나는 이 꺾인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 짧은뜨기를 1코씩 잡으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 모티브 코너 가운데 모티브 코너 왼쪽 모티브 코너 여기를 다 한 번에 잡아서 코 줄이듯이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걸 1코씩 다 뜨지 마시고 이 세 코너를 한 번에 잡아서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모티브 코너 한 번 잡고 가운데 모티브 코너 한 번 왼쪽 모티브 코너 한 번 잡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짧은뜨기 1코 떴기 때문에 여기서 피코를 또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피코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어가면 한길긴뜨기 3코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에 한 번 가운데 안 뜨고 왼쪽에 한 번 그러면 또 두 코 떴으니까 피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짧은뜨기 코 뜨는 거 하고 위에 피코를 두 코에 한 번씩 뜨는 거 하고 숫자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보시면서 뜨시면 돼요 이거를 빨리 뜨려고 하지 마시고 위치를 보시면서 밑에 코가 뭐였는지를 보시면서 뜨시면은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두 코 떴으면 피코 만들고 하나 둘 뜨고 또 두 코 떴으면 또 피코를 만들어야 되죠 사슬 다섯 코 자리에는 두 코만 뜨는 거니까 두 코 떴으면 피코 만들고 한 코만 떠주시면 되죠 사슬 다섯 코 자리에는 짧은뜨기가 두 코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항상 짧은뜨기 두 코 뜨고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뜨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코 더 떠 주신 다음에 우리가 끈이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앞부분을 이 앞을 다 떠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끈에서는 우리가 이 기둥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코 사슬 안고 뜨고 넘어가서 짧은뜨기 두 코 사슬 안고 뜨고 넘어가서 짧은뜨기 두 코 이때도 너무 땡겨서 뜨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 뜨개의 폭만큼 떠 주시면 돼요 너무 땡겨서 뜨시면 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까지 또 이걸 반복해서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또 어깨 끝 부분에 짧은뜨기를 반복하셨으면 여기 한 개 긴뜨기 세 코 이 자리에 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첫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뜨고 가운데를 안 뜨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뜨고 하나 둘 셋 피코 떠주고 이 사슬 다섯 코 자리에는 짧은뜨기 두 코만 뜨고 피코를 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일곱 코 자리에는 세 코니까 두 코 먼저 뜨고 피코 만들고 나머지 한 코 뜨고 옆으로 넘어가서 한 코 뜨고 피코 만들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또 똑같이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여기 가운데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 모티브 코너를 한 번에 잡아서 모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다 뜨시고 나면 우리가 처음 연결해서 한 개 긴뜨기 뜨고 사슬 한 코 떠서 이 끈 부분 시작했던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 개 긴뜨기 코까지 떠주고 이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뜨시고 나면 이제 이쪽 옆구리가 한 쪽이 비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을 걸어서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이 피코 뜨는 부분이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바로 끈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 걸어서 사슬 한 코 뜨고 짧은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이 피코 부분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해서 떠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깨 끈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밑단 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